물 마시고 누나 하필 delightful 고 send 오 오 오 오 오 오케이 오 오 층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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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 순간 진짜 이상해 벌리고 형이 쿡 눌러야 돼요 내려가는 거 아니야? 다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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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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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노래는 이리 와요. 배현 밑에 올려야 한대. 거기 차는 거예요? 거기 차는? 아니 아니요. 사운드 안 올려. 난 이거 하면 자꾸 비치더라. 저쪽을 보여주지 않고 숨겨왔던 디테일이죠. 확실히 모델이 괜찮네요. 이게 아무래도 겉으로 티나지 않고 저걸 입고 안에 저렇게까지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저렇게 활용이 가능하네요. 안쪽에다가 진짜 저런 식으로 제가 생각해서 만든 건 약간 숨겨진 매력이네요. 숨겨진 매력 그러니까 한 번에 매력을 같은 부분은 그냥 일상적일 때 그냥 갖고 다녀도 되게 무색할 것 같아서 자켓에 걸어도 되고 가방에 이렇게 걸어도 되는 겁니다.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간편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안녕하세요. 저는 방탄소년단의 피라고 합니다. 제가 보스턴백 선정했고요. 좋아하는 가방이기도 하고 제가 저를 생각해서 만들었습니다. 떠치는 아미분들을 생각해서 한 겁니다. 자 이 뒷면에 보시면은 후면에 플라워 버디스라고 이렇게 적혀있어요. 아 이름이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구나. 네 이렇게 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. 잃어버린 물건이 있다면 정말 예술 작품이 아닌가 싶은데요. 또 준비된 영상이 있다고 하니까 보고 오시겠습니다. 준비된 영상이요? 순간 뒤로 갔어. 순간 뒤로 갔어. 이번에 힘 빠져서 지금 잘 안 돼. 뒤로 간다 봐봐. 뒤로 간다. 뒤로 간다. 힘 빠져서 지금 잘 안 돼. 뒤로 간다 봐봐. 뒤로 간다. 뒤로 간다. 뒤로 간다. 뒤로 간다. 시작. 뒤로 간다. 뒤로 간다! 뒤로 간다? 뒤로 간다! 뒤로 간다! 여기 그냥 나는 작년에 런던에서 영화 보다가 필꽂혀가지고 왜? 아니 우리 나한테 두부 두부 충격 세금 하지만 와, 한 번 더. 와우 오 멋있는데? 책 읽어봐서 됐어! 책 읽어봐서 좋겠다 아아! 진정이야 이거 아! 아! 잔소리한다 오예! 왓스! 아! 잔소리한다 왓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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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은 힐링 진정한 힐링 예전에도 날씬 뜨거웠다 그리고 잘한다 잘한다 멍ом 저기 king 오 오 너무 너무 보다 오 난 이거 진짜 알았다 아 네